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돈 들이지 않구요. 또 우리의 그 시간이나 또 발품만 조금 팔면 크게 그 돈복을 터지게 만들어 줄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간단히 그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그 발품을 판다고 했지만은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냥 또 여러분들께서 그 즐겨주시면 되는 일입니다. 이때 그 사시는 집 기준으로 통수남법 그 내방유를 여러분들께서 그 미리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. 그 준비가 된 그 상태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. 재수를 듬뿍 그 충전받는 그 방위와 구역이 있습니다. 상징적으로 해의 기운이 또 관여를 합니다. 집을 나서서 그 여러분들께서 그 정남쪽을 그 재수를 받는 그 방위로 생각을 하시구요. 집에서 이제 여러 그 산책 경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때 그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그 시기라든지 또 투자를 앞두고 또 계약을 앞두고 혹은 어떤 그 돈 관련 그 재정적인 그 심사숙고를 앞두고 이렇게 그 해 주시라는 거죠. 집을 나서서 그 남쪽을 향한 채 그 일정 거리를 마음속으로 이제 정하셔서 그곳을 이제 산책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다녀오시는 겁니다. 발로 그 재수를 불러들이는 그 영토 표시가 되구요. 돈복의 그 통로를 여는 그 상징을 주는 겁니다. 이때는 그 시선은 그 땅을 보면 좋지 않구요. 정면 즉 가는 방향인 그 남쪽을 향한 채 다녀오시는 겁니다. 어깨는 그 당당히 또 펴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그 가는 경로의 그 길도 길이 있다면요. 정 가운데를 걸어주시면 좋습니다. 돈복과 관련해서 그 재수를 끌어들일 때 돈복을 크게 그 힘을 실어줘야 될 때 중요한 그 의사결정의 그 시기에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돈복이 크게 그 달라집니다. 여러분들께서 사는 집 기준으로 이렇게 남쪽을 다녀올 때 그 방위에는 눈이 또 가슴이 또 얼굴이 향하는 그 방위라는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사주체의 주인이면서 또 풍수시도자의 그 강한 의지력이 여기에는 그 실리게 됩니다. 이때 그 전 지구의 또 전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딛는 그 전면의 그 방위의 그 공간은 그 순간만큼은 그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그 독점적인 그 주위에서 그 행사하는 주도적 공간의 그 암수가 됩니다. 그런 방향이 또 남쪽이라면 또 남쪽을 이렇게 향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적극적으로 또 취하게 되는 재물우주의 그 무한한 그 공간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황제가 걷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, 꿈꾸는 것도 희망하는 것들이 기어이 그 여러분들 그 수중에 반드시 들어오고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꼭 필요하고요. 주로 이제 재물복 관련해서 그 힘을 받는 방위답게 이렇게 그 남쪽 경로를 그 선택해 주시게 되면 그때 그 재수를 또 가득 그 충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 동시에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서 강한 그 의지라든지 또 확신까지 또 실리게 된다면 그때 그 여러분들의 그 발끝에 돈운이 그 착 달라붙지 않을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.